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입니다. 저희는 연습을 많이 못했던 팀인데 운 좋게 본선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에서 0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로 파이팅! 안녕하세요. 위너스 팀입니다. 이거 CG팀의 이론!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CG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부분 전술이. 저희 팀은 이번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오진 못했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팀을 이기고 저희가 우승을 하겠습니다. 위너스 파이팅! 안녕하세요. 레볼루셔리입니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저 짬을 보여줄 수 있었던 팀이에요. 여성분은 오프라인 예선이 많이 힘든데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마지막 대회일 수도 있는데 꼭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노장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볼루셔리 파이팅! 안녕하세요. 쿡업게이밍입니다. 놀랐죠! 옆전! 여기 우승! 여기 우승! 마무리! 엄청난 혈전입니다! 저희 2차 여성불 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서든와드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요. 또다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쿡업게이밍 화이팅! 모든 수준을 그냥 부유화시켜버리는 팀이에요. 펜타스탄입니다. 가자! 승하요 승하요! 승하요! 팀원 한 명도 바뀌었고 클랩 명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붙는 팀이 리키로인데 시드로 힘들게 올라오셨을 텐데 저희가 한 판 만에 끝내드릴게요. 시에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키로미터입니다. 여성불 리그 드림팀 리키로미터입니다. 뒤쪽에서 하지만 자, 리키로미터! 지금까지 리키로미터가 여성불 리그 결승전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우승하고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모두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2키로미터 화이팅! 김다영 김건치이 제일 좋았습니다. 유화엘때 한 방을 터뜨렸던 해븐 본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오게 된 거네요. 상가팀이 별로 없어서 나오기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예선대는 다 만나봤던 분들인데 이번에 방송 경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잘 적응하고 준비 잘해서 재밌는 경기 같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퉁퉁퉁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성불 1차 리그, 2차 리그 다 참가를 했는데 아깝게 예선 탈락을 계속했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 올라가게 돼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엄청난 노력파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 건 다 찾아서 저희가 아주 혼내드리려고요. 퉁퉁퉁! 화이팅! 퉁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